4띠는 통상적으로 시작을 할 때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우리는 문헌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념 적용에서 파리묵함, 샅띠호띠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타니빠타에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우다나를 우다나산냐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이 파리묵함을 샅띠하라고 나오고 수타니빠타에서 하나, 우다나산냐또라, 우다나에다가 마음을 집중해라 이렇게 하는 측면은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파리묵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묵함, 묵하는 보통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페이스,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중, 여기를 그러니까 묵하가 입이죠. 입 주변 머리를 파리묵하니까 입 어라운드 마우스죠. 어라운드 마우스인데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니까 이 인중 정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남방에서는 주로 파리묵함 하면 주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지점을 주시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석서에서는 호흡을 따라서 코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석서마다 다른 견해가 있어요. 테라바다에서는 조금 코 안으로 마음이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직 주변 멸이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느낌을 알아채야 된다. 이 밑에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쉬워요. 바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 가만히 보면 숨을 들으실 때 주변 공기가 싸늘해지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따뜻한 공기가 나오죠. 그래서 화대를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한참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모이스처, 촉촉하고 건조한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촉촉하고 건조한 것은 뭐였죠? 수대, 수대죠. 그 다음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죠? 바람이죠. 풍대를 우리를 느낄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지대는 숨이 이 밑에 탁 부딪힐 때의 느낌인데 여기서 탁 하고 부딪히는 것이 느껴지면 지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주수화풍 4대를 여러분들이 차를 마실 때 차에 있는 오행의 맛을 구별해내는 것하고 이 주수화풍 4대를 여기에서 느끼는 것하고 상당히 살짝 비슷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아는 거죠. 그런데 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을 불교에서 강조를 하는가 그렇다면 도가와 요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첫 번째,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현재에서 숨을 쉬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서 호흡을 알아차리게 한다.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과거나 미래는 virtual reality, 가상의 실제예요. 지금 현재에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에서 보면 신수신법이 무상, 고, 무아, 아니자, 두카, 안았다를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가상의 실제가 아니자, 안았다, 두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과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맛을 보는 사과가 있고 사과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과라는 이름이 무상한가요? 그거는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는 이름을 관찰하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건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은 무상하다, 무상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들어가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과 그 자체고 사람 그 자체지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하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했던 필요해서 사용했던 그 도구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빼버리고 그 사람 자체를 실제로 순수하는 것 자체를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상카따빠라마따 조건 지어진 진제 유의의 진제예요. 그것이 테라바다에서는 몇 가지로 나타나죠? 세 가지죠. 그래서 까야, 찌따, 그리고 찌따시카 그래서 물질과 그 다음에 마음과 힘소 이 세 가지만 경험적으로 실존하는 것이고 개념들은 전부 다 가상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 실제를 알아차려야 되지 가상적 실제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적 실제는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가 된다라고 하고 그 세 가지는 언제에 있는 세 가지냐면 지금 현재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호흡만 한다고 해서 호흡만 한다고 해서 마음과 그 다음에 심소를 올라오지 않느냐 하면 호흡과 함께 이 호흡과 함께 그 심과 심소가 다 걸려서 현재에서 나오는 것 현재에 걸려 나오는 심과 심소를 봐야 되죠. 현재에 걸려 나오는 심소 그래서 코 안으로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거로도 안 들어가고 오직 그 당처에서만 이 삿디를 해야 돼요. 그 당처에서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삿디를 할 때 개념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 실제만은 봐야 되는 이유가 모든 번뇌가 개념과 함께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번뇌가 고통을 고통을 발바닥에서 혹은 허리에서 느끼는 것을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작용을 하고 사유작용을 할 때 우리는 아라한이 되기까지는 무엇에 센터를 둔 사유작용을 하죠. 자아의 센터를 둔 그런 이제 사유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오면 자아하고 결부되죠. 자아가 결부되면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신 걱정 들로 연계되죠. 그리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실제예요. 아니면 가상적 실제예요. 이건 가상적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개념도 어디를 타고 흘러오냐면 개념 생각과 함께 타고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개념과 생각을 분리를 해버리면 고통은 느끼지만 그 고통 때문에 오는 번뇌는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 현재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호흡에 머무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개념하고 실제를 경험적 실제를 분리하기 이제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호흡이 길고 부드럽고 편안해진다 를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주파수가 주파수가 아주 부드러워진다고 하죠 주파수가 부드러워져서 어느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보물창고가 열리기 시작해요 주파수가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으면 현재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물들이 문을 열지는 않아요 주파수가 어느 정도 딱 되면은 그러면은 그 보물창고가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 잠재식에 있는 근심 걱정 번뇌와 한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이 이제 문을 딱 열고 방류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호흡이 편안하고 미세하고 길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천태지간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구사령에서도 강조를 하죠 그래서 호흡이 그렇게 편안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많은 생각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둘 중에 하나죠 탐심과 결부되어 있는 혹은 진심과 결부되어 있는 과거의 상카라 impression footprint 마음속에 도장 찍혀진 것들이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과거 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상을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까요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진행을 하는데 컨디션 몇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하면 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몸과 마음이 깊은 상태에서 쳐다봐야 돼요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안 좋은 기억들을 생각나면은 그러면 갑자기 자선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걸 확 때려 깨트려 버리는 수가 있어요 진심이 다시 돋구쳐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그걸 쳐다보려고 할 때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삐띠 숙하가 있는 상태에서 쳐다봐야 돼요 삐띠 숙하가 없으면 그거를 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삐띠 숙하가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면 일부러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일부 보여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으로 떠올랐을 때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삐띠 숙하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섭섭하고 상처들이 그런 이제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풋프린트 과거의 그 안 좋은 감정들을 스쳐 지나가면 그게 싹 씻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의물에 있는 그 수천 년 묵은 그 찌꺼기는 바로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 되는데 삐띠 숙하가 있어 쳐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있을 때 그 의물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이제 씻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삿띠 삼빠졌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보자면 이 삿띠를 비유를 보자면 사냥꾼이 맹수가 들어간 동굴 입구를 계속 쳐다보면서 눈을 떼지 않아야 되죠 문 앞에 있으면서 딴짓하고 모발 가지고 장난치다가 뒤에서 호랑이가 접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는 것을 봤으면 동굴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삿띠는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동굴이 어디냐 우리 알아차려야 되는 동굴은 무엇이겠어요 안잎이 설신이 육군 육군이라는 동굴 속에서 식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표상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해요 오온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십이처와 오온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념처경에서 범념처에 범념처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오장을 바라보고 두 번째가 오온 세 번째가 십이처 그러고 난 다음에 칠각지 사성제가 나오죠 그래서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이 오온과 그 다음에 십이처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오장은 초선 이상에서는 사라져버리니까 그건 간헐적이고 그 다음에 칠각지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이상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동굴 입구는 어디냐면 십이처하고 그 다음에 오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띠를 호흡을 통해서 하면서 십이처와 오온에서 십이처를 통해서 오온에 작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띠하고 택복각지하고 정진각지가 충족되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와 경안각지가 온다고 했고 두 가지를 쌍으로 갖춘 것을 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빼카 그 다음에 마음이 고라큐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사물에 생하면 생하고 그 다음에 멸하면 멸하고 하는 생멸을 있는 그대로 그 아니자를 생멸이 다른 이름이 아니자예요 그래서 생멸하는 것을 그거를 봐야 되죠 마치 탁구 선수가 쳐보자는 공이 오는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냥 손을 휘둘러 대죠 그러나 고수는 공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그러면서 손으로 그 공을 쳐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고라큐우가 사라진 사람은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날아오는 것이 잡념이 팔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죠 뭐가 생과 멸이 그대로 보이게 되죠 무엇의 신수신법의 생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 네 가지 단계는 아까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슈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에 대한 거죠 이 정에 대한 그 개념들이 잘 그렇게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경전을 자세히 바라보면 사선에서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가요 이제 사선에서 첫 번째 사문과경 혹은 그 다음에 회계사 목권년경 이런 경들을 보면 우리는 사선의 상태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사선의 상태에서 마음을 기울이면 마음을 기울이면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면 그러면 이제 의성신이 생겨서 기억나는가요? 마노마야 마노마야찌다 그래서 마노마나 까야라고 하죠 마노마나 까야가 발생한다고 사문과경에 나오죠 의성순이 의성순이 그 몸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워서 그래서 뭐가 발생하죠? 육신통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흑신통이 신족통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이통 세 번째 천안통 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현대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안 믿는다고 해서 수행하는데 크게 뭐 지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이제 뭐 계속 연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일단 경전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의성순이 생겨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의성순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신족통이에요 오다가다가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천이통이에요 그 다음에 오다가다가 보는 것을 보면 뭐예요? 천안통이에요 그래서 의성순하고 이거하고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다가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현재에 있는 일인데 이 현재에서 어디로 또 가요? 과거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과거를 돌아가서 내가 행한 행위와 내가 행한 행위의 그 결과를 개념이나 사유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숙명통이라고 그래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한 모든 행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애꽃짝쇼 눈이 하나 그 다음에 하나의 다리 그 다음에 지성이 있고 지성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모양새가 있는데 그 사람의 과거생으로 가보니까 그럴만한 뭐가 있어요? 원인과 행위가 있어 그것을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알아요?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그거를 이제 천안통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과거와 현재의 인과를 보는 것은 그건 숙명통이라고 하고 다른 중생들의 과거의 현재의 인과를 보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천안통이라고 앞에 것은 숙명 뒤에 것은 천안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천안통과 숙명통을 얻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앞에 있는 삼신통은 뭐 다른 그 종파에서도 그러니까 흰조교에서도 선정을 따가서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삼명이라고 해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천안통과 숙명통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인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아니라 직접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혜, 사회, 수혜 가운데서 수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과를 봤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발생할까요? 어떤 결론이 발생하면 어떤 행위나 한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고아 락이나 육도 윤회로서 확실하게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이 쳐다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작용과 어떤 행위가 어떻게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내가 윤회의 원인이 될 만한 심리적인 신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요? 강국수님은 넌더리가 난다 그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윤회의 원인이 되는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실증이 확 나버리는 거예요 실증이 나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완전히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아샤바 까 아샤바 아샤바 뭐지? 카야 아샤바 카야 디스트럭션 그 아샤바가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아샤바 카야가 누진통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런데 아샤바 아샤바가 두 가지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어요 아샤바가 스리랑카에서는 인톡시케이터드 중독됐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리파일먼트 번뇌 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중독과 번뇌 두 가지로 번역이 있는데 한문의 번역은 뭐냐면 루 셀루 자라고 번역해요 이 셀루는 다분히 자인이즘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쉬운데 자인이즘에서는 쌉다 빠다르다 라고 일곱 개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일곱 개의 진리가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은 지바 소 라고 어지바 그 다음에 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바와 아지바 영혼과 몸이 합쳐져 있으면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반다 묶여있다 속박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탈은 뭐냐면 이 반다 묶여진 것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하고 몸하고 찢어내야 돼 뜯어내버려야 돼 그래서 영혼에서 뭐가 세어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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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붙잡아 메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심정과학에서 엑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력을 저기할 때 그 심정사진을 딱 찍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걸 딱 해서 이거를 끌어당기단 말이에요 그걸 심정사진을 찍어보면 그 사람의 눈과 머리에서 하얀 액체가 나아가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 본 적 있는가요? 그 엑토플라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자이니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적혀요 그래서 마음에서 세어나가서 그 무엇에 완전히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중화권에서 누 셀루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세어 있다 무엇에 대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세어서 붙잡혀 있다 뭐 그렇게 그래서 누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 번뇌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종례 과거에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대상은 뭘까요 대상은 여전히 까마 오용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바바 존재에 대해서 비바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바바를 색계 비바바를 무색계에서 그리고 이제 까마는 요게 그래서 요게 색계 무색계 에 되어서 그 마음이 흘러 새는 것이 번뇌를 가진 것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카야 디스트럭션 그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부터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아샤 아사바 카야 라고 하고 그거를 누진 통이라고 하고 누진 통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해탈 열반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경전 속에서 이와 같이 삼명육통으로 해서 누진 통을 겪는 수가 있고요 누진 통 만약에 이제 그 세상이 발달한 때는 선정력이 약해지죠 그 세상이 그 문명이 발달하면 계속 보고 듣는 것이 많아서 이런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해서 누진 통을 얻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추론을 통해서 바른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숙명통과 천안통을 가지지 않았지만 인과에 대한 바른 사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산스크리트에서는 아누미띠 추론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누마나 추론을 통해서 아누미띠 바른 추론 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그래서 선정력이 없는 사람은 바른 추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안통과 숙명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그런 추론도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믿음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는 뭐가 되죠 샀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은 문해 그 다음에 추론지 사해 직접 경험지 수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아한으로 그렇게 가는 게 있고 사유를 통해서 알아한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아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구사론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 군데에서는 삼명육통을 통해서 이렇게 멸진적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사선의 상태에서 또 다른 경전에서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나오죠 그것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샨냐베다 이로다 멸진정 이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선까지는 경전에서 동일한데 동일한데 우리는 경전을 보면 나는 아직까지 두 개가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하나는 삼명육통으로 올라가든지 다른 하나는 이제 사선에서 이제 공무변체로 시작해서 사선 사정에서 멸진정으로 가든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세히 관찰을 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관계상 이건 이슈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그런 정도까지가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연구 과제로 이 두 가지가 한 묶음으로 묶여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정과 그 다음에 삼명육통이 같은 것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연구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멸진정까지 닦으면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오신통이 생겨요 벌써 여기서 하나의 결론이 나오죠 멸진정까지 닦으면 오신통이 나오는 거 하고 삼명육통하고 이게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법의 눈을 얻게 되면 그걸 양면해탈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선의 상태에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저기로 가지 않고 사마디 쪽으로 가지 않고 사정으로 가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해탈을 하는 경우를 해해탈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많은 토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탈을 하는 데 있어서 사선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거에 학자들의 논의가 된 게 있어요 사선을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선에서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멸진정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해탈할 수 있다 라고 과거에 불교 학회지에서 그렇게 놀라 대론을 한 것을 그것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른 분은 한 분만 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선의 심리 상태가 없어도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를 이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나는 이 아이디어를 어서 얻었느냐 하면 마시사여도한테서 마시센터에서 얻었는데 마시사여도는 몰입삼매 아빴나 사마디하고 그 다음에 크샤니카 사마디 카니카 사마디라고 하죠 그거를 카니카를 뭐라고 하죠 찰라삼매 찰라삼매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 몰입삼매가 초선이냐 사선이냐 멸진정이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입삼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선의 몰입삼매를 가지고도 그렇게 해탈하고 열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인 상태가 사선에 이르지 않고도 찰라삼매로 사선까지 가지 않고도 비파산화 수행자는 이런 삼매의 수행을 하지 않아도 사선까지 찰라삼매로 이루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찰라삼매로 사선까지 가지 않고도 해탈할 수 있는가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고락키우에서 멀어지지 않고서도 해탈할 수 있는가 하고 연결이 되는 굉장히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찰라삼매에 대해서 저긴데 이 찰라삼매를 근세에 가장 잘 설명해 내온 분이 마하시사회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하시사회도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도 아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초선에서부터 혹은 욕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선과 정과 멸진정을 우리는 오온의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의 칠학을 다스릴 때 색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초선에서 사선까지가 사선의 상태에서 수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가 있고 공무변처, 식무변처는 공이라는 산냐 식이라는 식만이 무변하다는 그런 산냐와 그 다음에 공간만이 있다라고 하는 산냐, 산냐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두 단계를 지나서 무소유처로 가게 되면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무소유처는 이 상태에서 상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에 가면 비상, 비비상처에 남아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상카라, 행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행이냐 우리는 쿠살라와 아쿠살라와 그 다음에 아부야카타 이 세 가지로 나는데 아쿠살라는 벌써 그 전에 제거됐지만 아부야카타로서의 행 그러니까 무기의 상태의 그 행이 이 비상, 비비상처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사라지냐 상수 멸종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 상수 멸종에서는 산냐, 베다 있다 니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와 상에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행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수상행이 일어나지 않는데 식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멸종에서는 수상행식이 전부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상태는 일주일 이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수 멸종은 반드시 일주일 안에 나오기를 억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수 멸종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